9. 10. 10. 아니 시원히.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오 야. 얘 무서워. 좋아. 죽였다. 시작 이놈아. 한국으로 지점한 풍물시장 같은 곳이래요 오... 근데 몇번인데 이게 커요? 그저 고덕이에요, 고덕이 그저...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아, 잠시만이래요 여기는 닭꼭지에 진짜 왔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닭꼭지에 하나씩 신입하면서 먹어도 될 거 같고 한 번 와봤다고 좀 아는 거 같다 가이딩이, 가이딩이 많이 쓰는 거 기다렸는데 뭐지? 한 마리, 두 마리 그저 고덕이에요, 고덕이 아, 이런 거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았어요, 형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나 이거 가시 먹고 죽을 뻔했어요 아, 이거 좀 아니야 대박이다 우리 이런 거 말고 이거, 이거, 이게 취득이에요 이게 취득이에요, 어? 이게 취득이에요 이게 취득이에요 취득? 네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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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중국에서 표정인 게 맞겠지? 나, 이거 중국에서 밖에 안 표지 어, 학교에서 중국어 배웠을 때 그 중국 대표 음식 하면은 이거랑 탕후루랑 허버랑 꺼맹이 같은 거랑 그리고 북경어리 베이징 덕 이렇게 4개였거든 어, 이리 와라 맛있어? 아, 이리 와라 맛있어? 아, 이리 와라 아니면, 진짜 애들이 못 먹을만한 특이한 거 그리고 서로 그냥 애들이 몇 개 갖고 오면 안 돼? 초두부? 초두부 초두부 아, 되게 고기가 생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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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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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지? 되게 두꺼운데? 진짜 망고 있는데 네 쪘셀션머 뭐 하죠? 흔데기 아,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야?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우린 요만한데 우린 요만한데 아, 이거 이거? 이게 망가지고 이거? 근데 모두들 알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큰들 몰랐잖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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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메뚜기야, 메뚜기 이게 메뚜기야? 진해, 진해 봐 야 요, 사이더맨 이게 뭐야? 맞지 않아, 맞지? 저스 서머 저스시 엄막 저 3먹 미안해 미안해 대한민국 왜 그러세요 정말 저한테 3먹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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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우파 우파 2먹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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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형? 치즈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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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아 상창망 요리에 신박체 require 문제 제공 시장에서만 파는거 만두 어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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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에요? 얼마 얼마 25원 20? 한국사람 들이야 나 한 번도 안 먹었구나 그런 거 사자 대박 이거 아니야 하나 먹어봅시다 음 나 중독은 타고야 저렴한 중독 나 왜 좀 있어봐 아 너무 진지하게 말하잖아 진지하게 말해봐 진지하게 말해봐 진지하게 말해봐 진지하게 말해봐 진지하게 말해봐 누가 방이 켜고 앉아 냄새가 진지하게 말해봐 아 잘못됐어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친구랑 싸우고 착하게 살게요 스트레스 이 시각 되게 크네요 거미 없는 게 아니야 병원인가 귀엽잖아 아 네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동이는 놀라서 왔어 내가 장당한데 쇼크체가이다 쇼크체가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야 오늘 저녁은 여러분이 사온 음식과 제작진이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이 사온 음식과 제작진이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기사 이 시각 배경은 저 가족에게 자신의 음료가 계속 흡 Glen 이거 하나랑 이거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누가 나왔어 이거 내가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팀별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골라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쵸 야 달려 야 달려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아 근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주얼은 이게 제일 예뻐 번호를 어떻게 정할 건가 가위바위보 합시다 팀당하면 팀당하세요 너무 원망할 것 같아 안 내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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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되는 게 없다 오늘 직차 네 지금 순서 정하신거죠 네 제가 먼저 네 번호를 골라주시면 돼요 와 대박 우리 사기하고 하나를 흘러면 말할게 똥이랑 동네 나 기도할게 저걸요 취두부 걸려라 말하겠습니다 차라리 7번 나 들어보자 차라리 취두부 하나 7번 7번 7번이요 7번 아니고 동물모양 만들기 동물모양 만들기 와 와 야 참봐 저기 동물모양 만들기 형 나 안에 뭐든 안에는 어디가 있을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7번 자 한번 먹어봐 안에 뭐가 있는지 한입만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오리를 먹어 잘 맞아봐 아 그러면 맛있겠어요 이거 계란빵이야 흠 안 먹는게 하하하하하하 빨리 먹어봐요 녹여먹는거야? 흠 아 아 하하하하 맛을 무너뜨리면 아 족둥이보다 족둥이 그냥 발효된 빵 같아 먹을만해?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먹을만하냐고 네 전자렌지에 이렇게 3분 1분짜리 이렇게 돌리는거죠 아 그런 생빵인데 아 한 일주일 된거 같아 아 진짜 좋다고 형 먹었잖아 이거 보면서 또 먹으니까 어때? 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와 이거 2분짜넙잖아 아 아 진짜 슬프다 두 번째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형이에요 늘어나고 있지 우리가 이거 보고 저희 8번이요 형이 있네요 형이 있네요 원래 자기가 산거 철제부? 원래 자기가 산거 철제부? 왕 번데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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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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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산거 아 펀데기 아니면 애벌레같애 아 펀데기 펀데기 맛이 들어요? 8번. 8번입니다. 8번입니다. 근데 번둥이만 하자. 여러분 이거 드셔야 돼요. 일단 8번입니다. 자, 먹어봅시다. 아, 잠깐만. 아, 제발. 아, 소름 돋아 봐. 아, 잠시만.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하면 3번인가 보이냐? 안에 흙이 있는 거 같아. 여기 안에 흙이 있는 거 같아. 진짜 모래에 있는 거 같아. 아, 토할 거 같아. 하나, 하나 같이 먹으려고. 하나, 둘, 셋. 둘, 셋. 아, 하나. 아, 둘, 셋. 아, 팔 어떻게 된 거 같아? 아, 우리 어떡해. 아, 아, 아. 아, 넌. 아, 내가 먹으면 냉거잖아. 하나는 다 드셔야지. 여인이가 우는 내용만. 여인이는 울어요. 형, 형이. 여인이는. 여인이는 하나 먹어야 돼. 여인이는. 여인이가. 아, 이 개가 낫대요. 이 개가 낫대요. 이 개가 낫대요. 짠샷. 진호도 했잖아. 진호도. 아, 이래서 뭐 이상해. 닫으세요. 일단 드셔보시고 맛을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어떤 맛이에요? 이게 바삭바삭한데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씹어 먹어요. 한 번 씹어 먹어. 한 번 씹어 먹어. 한 번 씹어 먹어요. 자, 좀 그래. 혀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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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스피 왜? 천천히 졌어요.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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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이제 통이하고 다음 사람은. 다음 주 주신이 나왔죠 이제? 형들, 형들 나왔어요. 형들? 형들이요? 쎄 갈까요? 아 진짜 쎄다. 아 진짜 똥이랑 두고 놔두지. 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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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는 무슨 몇 번 뽑고 싶어? 저 믿어. 저 믿어. 제가 뽑아볼게요. 아니. 지금 몇 번 몇 팀 몇 번 했죠? 3번 7번 8번. 3번 7번 8번. 10번에 10번. 1번 10번. 1번 10번 5번 중에 3개 하나 할 건데. 우리 데뷔하고 1등 할 때 1번. 와. 우리 1번. 우리 1번입니다. 1번. 1번. ans Jojo 레오. Loji172k5kc3k4kc4kc4kcb3kc4kc4kc4kc4kc4kc4kc1kc4kc3kc0kmq2kc罻kc3kc2kc4kc4kc5kc5kc kcgcqp99kwkbs2kc1kc4kc4kc0kc5k ekikikiikc.kc4kc-kc4kzdk10kkc3kc2kcvkkc4kc4kcp 우리 못 믿어요? 진짜 못 믿었으면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아 너무 떨려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아 너무 떨려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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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가위바위보 이긴 보람이 없어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업하지 업체 시작일까 우빈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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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으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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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화난 거 같은데? 야, 나 조용히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짚는 게! 누구도 그래요. 어! 뭐! 사람이 못 먹어서 살았어. 형, 먼저 봐봐요. 그냥 표정 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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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으면 좋은데. 진짜 목소리야. 저... 이거 왜 호호 불어요? 이거 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한 번 더 먹어요, 그럼. 그냥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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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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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완전 뜨거운 줄 알을 줄 알았을까? 어! 나온다. 어! 나왔다고. 으아! 으아! 형 왜 이리 대단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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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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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땀 많아 매운 거 먹었어 이형 웃으러 시윤이야 이형 웃으러 휴지 있어 이형 웃으러 땀 없지 잘 참았어요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일단 막내 팀 먼저 합시다 10회 10 내가 봤을 때 10은 이거야 왜냐면 업텐션이니까 1 2 3 9번이요 9번이요 9번이요? 9번이요 표정 안 좋았다 표정 안 좋았다 불가사리 불가사리 5 2 1 5 9 2 2 2 2 2 2 역시 다 먹어 어떻게 이런 것만 쏙쏙 골라먹을 수 없죠 먹을거잖아 하나 둘 셋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야 그럼 형이 뭐 하네 아 어떡해 아 뭐야 나 이거 미안해 지포다 그건 생긴거 안치면 한입에 먹어보자 한입에 먹어보자 그냥 다 넣어 대박이거 눈 담아줄까? 회산물 아니에요 오징어 튀긴걸 안 씹히지 씹고싶지도 않지 손이 이거 왔다 씹고싶 근데 이거 왔다 씹고싶 뭐라고 나 진짜 정말 못먹겠어 야 야 뱉지마 뱉지마 버리지지말라고 어디 손 떴는거 봐 과자왔네요 남은 번호 중에서 우리가 골라가지고 한개 더 먹자 네 그래요 한 번에 닦아주세요 2,4,5,6,10 2,4,5,6,10 2,4,5,6,10 2,2 4 저희 6 우리 5 할까? 고마워 저는 10 저의 10 4 할래 1 100 1 2 정리를 몇번 6 5 6 3 저의 말씀도 그냥 저의 주소가 되었으면 돼요.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4번입니다.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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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고 있네. 이거 둘 다 못 먹는 거 같아. 저 별걸 알기 때문에. 별거 알아? 잡을 거 같은데. 네, 아시면 이제 이거 드시면 돼요. 야, 약봉 드시면 될까요? 아, 냄새 맡아. 아, 많이 드세요. 샘샘이 맡아보면 엘리바드 스포 우선 중이야. 왜 이래, 샘샘이 맡아보면. 아, 이거 주소가 되었을 거에요? 아, 이거 주소가 되었을 거에요? 지금 둘 중에 요새 리액션 가장 중요한 게 유튜브야. 하나씩만 먹으면. 하나, 둘, 셋. 환놔야 돼. 환놔야 돼. 환놔야 돼. 환놔야 돼. 아, 엄마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바로요? 나 바로 쓰러질 거에요. 이 정도 들려? 빨리 먹어. 매트만 해, 매트만 해, 매트만 해. 안 들었어. 우와. 저 정도야? 아니, 형 유프한다. 야. 뭐 어떻게 하고.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어요. 심어, 심어. 아, 아, 아. 매트만 해. 매트만 해. 야, 이거 뭐.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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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큰일 날 보면 웃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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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벌칙 관계장을 파이파이브 해가지고 그 사람 먹기가 아닌가? 진짜 너는 벌칙 금액도 모르잖아 그가 이거 입에서 화장실이 나 만들어준다고 입에서 막 아 나 차 쓰고 먹는 느낌? 난 누가 진짜 누러가고는 입에 그냥 막 한자도 막 형 말하지 마요 어 이거 뭐야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 하지마 여기까지만 해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지안치 만치 소기스녀 우리 팀 001 끊고는 나 과자 표정하지 마 이걸 신지 않아도 돼 그대로 가죽어 네 모든게 난 좋아 정말이여 오 베이비 베이비 트롯